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이특과 입이 즐거워지는 행복한 요리를 알려주실 전진주입니다. 안녕하세요. 어서오세요. 선생님, 제가 주변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 매일같이 밥상 차리기가 늘 고민이다라는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요. 그거는 어느 주부님이나 다 마찬가지인 고민일 거예요. 그래서 말이죠. 이맘때쯤 절로 생각나는 맞춤 식탁을 한번 소개해주세요. 아, 그렇다면요. 김치를 송송송 썰고 돼지고기도 송송 썰어서 만드는 짜글이. 짜글이. 그거랑 우리의 반찬에 빠질 수 없는 콩나물인데 거기다 조갯살을 넣어서 조갯살, 콩나물 조갯살 볶음 한번 해볼까요? 저는 그냥 선생님만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죠?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. 믿습니다. 자, 그러면 맛있게 한번 좀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재료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. 오늘의 재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재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